보통 제가 사랑하는 스터디언 가족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지금 제 머릿속에 제 뇌에 얼마나 피처셀프가 세게 각인되어 있냐면 저도 모르게 무식적으로 채널명을 바꿔버렸어요 사랑하는 피처셀프 가족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이 진짜 뇌에 피처셀프가 완벽하게 각인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울 거예요 그래서 이 피처셀프 인생 특강은 확장판이잖아요 마이 피처셀프 시리즈는 끝을 정해놓지 않고 계속 찍어볼 거예요 매일같이 업로드는 못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발견하는 사실들이 많을 거잖아요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경험담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거는 끝을 두지 않고 계속 찍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얘기도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2019년에 어떤 갑부가 회사에서 비밀리에 진행한 프로젝트에 실화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 피처셀프에 진짜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2019년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인이 피처셀프로 살아간 게 아니라 갑부예요 갑부 부자도 아니에요 갑부 갑부 갑부가 회사에서 피처셀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진짜 이거 너무 놀라운데 제가 보면 볼수록 성공한 사람들 잘나가는 사람들 발전하는 사람들 만족하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몰랐어도 피처셀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유할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부자가 아니라 갑부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제가 갑부라는 단어를 써놓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지 하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갑부하면 부자 돈이 많은 사람 그렇게 하면 그냥 부자겠죠 그렇죠 갑부는 조금 뜻이 더 깊어요 뭐냐면은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으뜸가는 부자 첫 번째 부자래요 그러니까 부자도 꽤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부자 오브 부자가 갑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실질적 문맹이라는 거예요 저도 갑부라는 단어를 자주 받고 쓰기도 했었는데 정확하게 그 뜻을 모르고 나는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고 정확하게 그 뜻을 모르고 저도 실제로 이 단어를 썼던 거예요 갑부는 뭐다? 으뜸가는 부자 이렇게 여러분이 수시로 틈나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크게 됩니다 아셨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이제 피처셀프는 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대공문 필턱서가 됐죠 오늘 여러 번 업로드 되는 이날 기준으로도 교보문고 주간 판매 1위 예스24 주간 판매 1위 알라딘도 주간 판매 1위 인터파크도 주간 판매 1위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이제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입소문으로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고 계시고 저는 하루라도 이 개념을 빨리 제대로 익히는 게 정말로 안 익히는 분들은 이 개념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안타까울 정도예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 출간 전에 다섯 번 읽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랑 인생특강 찍으면서 한 번 더 읽었으니까 여섯 번 읽고 최근에 또 몇 번 읽는 게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한 6.3번에서 6.4번 정도 읽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술술 읽혀요 술술 제가 그렇게 혼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제 개인적으로 아직 아닐 분들은 추천드리는 게 그냥 한 번 쭉 읽으세요 밑줄 긋지 말고 왜냐하면 이 책은 밑줄 긋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진짜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쑥 읽으시고 특강 한 번 들으시면서 그 다음에 보실 때 밑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접거나 아니면은 밑줄보다는 그냥 쓱 읽으실 때 처음 읽으실 때는 접기만 하세요 접기만 그래서 표시해 놓고 다음에 돌아갈 때 그 부분에 밑줄을 그으시면은 또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특강도 같이 들어보시면은 너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 몇 개 이제 후기를 제가 찾아봤는데 매일 모니터링 하거든요 이건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너무 좋아요 간단하지만 나도 읽고 남편도 읽히고 실천에 적용하자 아 진짜 짧은 두 줄이지만 너무 임팩트가 있었어요 엑스에스롬님 여기 이제 임팩트 있는 부분 표시해 두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은 진짜 표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꿈을 달성한 남자님 블로그에서 갖고 왔는데 퓨처셀프 책은 책이 단순합니다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읽으면 단순 읽힙니다 내용 자체가 안 많다니까요 300쪽이 안 돼요 내용들은 핵심이 가득합니다 버릴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내 나이 50이 넘었지만 다시 활기차고 계획이 있는 의사결정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인생 선배님인데 내 나이 50인데 나는 활력이 넘쳐 나는 활력이 넘쳐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책 한 권 읽었는데 갑자기 내 나이 50의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렇죠?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댓글 몇 개 갖고 왔는데 이런 댓글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웠는데 여기 프로필이랑 아이디는 지웠는데 이렇게 댓글 다신 거예요 미래는 환상입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이런 댓글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퓨처셀프라고 제목이니까 미래에 왜 이 사람들 얘기에 집중하고 있지? 현재에 집중하는 게 정답인데 안 읽어본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유튜브를 적어도 클릭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 주장대로 하면 현재에 집중하면 이거 잘 봤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셨으면 퓨처셀프는 퓨처셀프가 우리 현재로 와서 레이저 포커싱을 하면서 우선순위 세계를 악착같이 달성하는 삶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그냥 진짜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제목만 보고 와서 이제 뭐랄까 댓글 다시는 분들 근데 썸네일도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시작해도 집중하라는 얘기인데 너무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이디가 안 나왔는데 혼자 읽고 싶지만 혼자 알고 싶지 않은 책 이런 책이 있어요 가끔 너무 책이 좋으면 남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책이 퓨처셀프 같은 책이거든요 근데 또 혼자 읽고 싶지만 또 혼자만 또 알고 싶지 않은 거 왜냐면은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주변이 같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인이나 직원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욕심이 듭니다 퓨처셀프는 보통 여러분 책을 선물해서 좋은 소리 듣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책은 프로덕트를 선물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선물하는 거예요 책을 선물해줬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뇌로 들어가나요? 그 사람이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책이 안 좋아 어려워 나는 좋다고 느꼈지만 이 사람은 어렵게 느껴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심지어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퓨처셀프는 다릅니다 퓨처셀프는 인스타그램 보면은 선물 받았는데 미친 책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책 이런 후기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순위가 말해주는 거죠 저희 마케팅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 마케팅으로는 10위도 될 수 있고 5위도 될 수 있겠지만 주간으로 다 1등을 한다는 거는 그냥 입소문이에요 익든 안익든 각자의 선택이겠지만 한 명이라도 저와 같은 깨담으로 얻는다면 성공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상단을 확 열어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 주변 5명의 상단이 올라가면은 내 편견도 올라가는 거니까 퓨처셀프 읽으면은 이런 거 이제 굴절적으로 이야기도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아마도 신 박사님의 심경이 이럴 것이라고 감히 헤아려 봅니다 나이는 제가 훨씬 많지만 항상 많이 배우고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댓글 써주신 분도 저는 진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품격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 대한민국 희망이 있죠 뭐 제가 이분보다 많이 알 수도 있고 뭐 동기부여도 잘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격이에요 격 이 나이에 내가 대한민국에는 장유유산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그걸 이겨내고 이 사람은 나보다 어리지만 진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품격입니다 품격 너무 품격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좋죠 양인님께서 바로 주문했어요 감사합니다 씹어먹겠습니다 의지가 불타오르시죠 그냥 이 멘트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60살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60살은 여러분 무내력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60살부터는 그 차이가 벌어져요 60대에도 스마트폰을 잘 쓰는 분들이 있고 60대에 스마트폰 거의 못 써서 항상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다 무내력이에요 근데 무내력을 가장 올리는데 좋은 방법은 뭐다? 독서입니다 유튜브는 떠먹여주는 구조예요 뇌파를 살펴보면 멍하는 뇌파가 나옵니다 독서는 떠먹여 줄 방법이 없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읽어야 돼요 운동하듯이 뇌운동하듯이 그렇죠? 너무 좋은 선택이시고 왜냐하면 이거는 제 오로다대 강연 영상이었잖아요 영상을 보며 될 뻔했어요 좋은 표현이네요 진짜 너무 뜨겁습니다 저도 이 댓글이 너무 뜨거워요 올 12월까지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에 피처셀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분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이분이 이 영상 보시면 너무 좋을 텐데 아 이거 영상 올라간 다음에 댓글 달아드려야겠네 찾아갖고 그래서 12월까지 왜 세 가지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욕심이 나시나 봐요 두 가지 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 써주신 분은 이게 두 가지가 힘들 것 같다 그럼 한 가지만 레이저 포커싱 하세요 안 되는 것보다 하나라도 인계점을 넘기거나 하면 다른 게 보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유튜브로 다시 보니 감동이 배가 되고 소름끼치는 구간이 있네요 이런 좋은 말씀을 매번 열정적으로 나눠주신 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로 이 오로다 데이는 이 오로다 데이 오신 분들은 다 아세요 오로다 데이 바이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 오로다 데이는 정말로 인생에서 꼭 한 번은 반드시 참여해봐야 되는 게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계속 왜냐하면 이제는 PDS 다이어리 사용자분들 중에 추첨을 받아서 가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건데 은근히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2대1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번 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여러 번 하시면 무조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되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꼭 한 번 와보셔야 돼요 와보신 분들은 아세요 정말로 왜냐하면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이 얘기인데 제가 이 댓글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아마존에서는 6개월 뒤 신문 기사를 미리 쓰고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걸 듣고 퓨처셀프가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평가받고 싶은지도 미리 써본다고 하더군요 국내에도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회사의 이야기를 들으니 성장하는 조직은 이미 퓨처셀프하고는 있구나 느꼈습니다 저도 퓨처셀프라서 제 이야기를 올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감사합니다 첫 번째 퓨처셀프 데이가 내년에 무조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퓨처셀프 이야기를 꼭 발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 퓨처셀프 데이가 열려? 나 거기서 꼭 내 이야기 발표해야지 그럼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그 결과가 나면은 저희가 좋은 건가요? 여러분이 좋은 건가요? 여러분이 좋으면서도 저희는 그냥 기쁜 거죠 저희가 퓨처셀프를 알려드려서 그것 때문에 잘 되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거죠 그쵸? 근데 그게 목표 달성률이 제가 볼 때 확률이 두 배 넘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꼭 발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게 소름 돋았어요 제가 아마존 관련 책을 세 권 넘게 읽었는데 저는 이 얘기를 제가 까먹은 건지 못 본 건지 몰랐어요 아마존은 별의별 좋은 얘기가 많거든요 진짜 예를 들면은 회의 들어가면은 레포트 뭐 여섯 쪽짜리인가 스마트폰 다 끄고 그 다음에 그냥 글로만 쫙 읽고 시작한다 진짜 저는 그거 보고 저도 삼성에서 회의를 많이 해봤잖아요 와 명품 기업이다 미쳤다 그거부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프 베조스 괴짜스러운 얘기 문짝으로 책상 받은 얘기 돈 호투로 쓰면 빡치는 얘기 별의별 얘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신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영어도 여러분 영어를 간단하게 할 줄 알면 얼마나 좋냐면은 아마존 news letter before they start any project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1번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perform this powerful ritual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강력한 의식을 실행하다 뭐예요? before launching anything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 강력한 의식이래요 future self의 의식 그래서 뭐예요? future press release예요 그러니까 미래 기사를 미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보도할 목적 제가 기사를 다 읽어보니까 내부적으로 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보도할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지 뭐뭐뭐 해갖고 여기 이제 여기 4룰이 있어요 그 기사를 쓸 때 쭉 보면 나오거든요 제프 베조스가 했던 얘기예요 이 당시에 제프 베조스가 코로나 전이니까 2019년이니까 세계 1등 부호일 수 있어요 진정한 갑부죠 여러분 제프 베조스는 우리 얘기에서 또 나왔었잖아요 후회 최소화의 법칙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이 의사결정한 걸 후회할까 안 할까 미친 future self잖아요 그쵸? 진짜 미친 future self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던 안 되던 그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되던 안 되던 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영상이 나왔으면 이런 거를 해보는 회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랑 고 작가님은 밥 먹듯이 이걸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거보다 더 빡세게 하죠 이 future self에 관한 데서 어제도 제가 고 작가님 송도로 놀러가서 고 작가님을 만나서 결이랑 체하 놀게 이렇게 냅두고 저희는 4시간 동안 회의를 했어요 진짜 저희는 이거보다 빡세게 했으면 했지 약하게 하진 않아요 저랑 고 작가님은 어저께도 뭐부터 얘기해서 반성도 겁나 많이 해요 반성도 우리가 어떤 거에 조바심이 너무 많았다 어떤 거는 너무 예측을 많이 했다 프레질해지는데 욕심인 거죠 더 이렇게 벌었으면 좋겠다고 예측을 했다가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프레질했던 거죠 반성을 진짜 정말로 이렇게 손 꼭 모은 거 합니다 둘이서 그러면서 서로 칭찬을 겁나 많이 해요 너가 이게 짱이지 형은 이게 진짜 짱이지 그러면서 서로 future self 관점에서 뭐가 짱인지 서로 칭찬을 겁나 많이 해요 그래서 8년 동안 일을 해도 어제 만난 것처럼 즐거워요 아 또 나왔어 계속 이 사람 얘기네 우리는 어제도 day one이었어요 어제도 day one이었어요 그냥 이게 댓글을 제가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댓글에서 배우는 게 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댓글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future self에 투자를 하는가? 빚을 지고 있는가? 오늘 이거 말고 다른 거 강조해 볼게요 여러분이 현재의 나에서 미래의 나를 상상할 때 제약을 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 저랑 고 작가님이 7년 전에 우리가 매출을 100억을 할 거다 진짜 100억에 100원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알기 시작한 시점은 4년 전 전부터예요 4년 전 4년 전부터는 8년 전에는 우리가 100억 할 줄 몰랐어요 4년 전부터는 우리는 100억 할 줄 알았고 이제는 우리는 1조를 꿈꾸고 있죠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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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실장도 5년이나 하셨네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럴 텐데 구글의 초창기 멤버로 7년 있었죠 엄청 부자세요 갑부예요 갑부 이분도 으뜸가는 부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박이 잘 나가는데 페이스북이라는 로켓으로 갈아타셔서 13년인가 14년 일하셨죠 그래서 페이스북의 엄마죠 엄마 솔직히 마쿠즈쿠버그는 이 쉐릴 샌드버그 이분이 이제 CEO거든요 이분 없었으면 이렇게 페이스북은 없었을 거다 라고 말해도 그 책을 읽어 카오스먼키 이런 거 보면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엄마예요 엄마 제가 이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계속 얘기했었냐면 김주현 이사님한테 김주현 이사님이 상상스키의 CEO거든요 김주현 이사님은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베조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스타트업 관련 용어도 모르고 스케일업 이런 것도 모르는데 저희 회사에 어떻게 취업했냐면 영상편집자로 취업을 하신 거예요 영상편집자로 영상 아 그 다음에 그것도 멘토링 프로젝트 1기에 참여했던 경찰관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아내분의 친구예요 그래서 그 경찰관분께서 저희 피처셀프를 봤던 거죠 아 이 회사 지금은 코딱지 많은데 꼭 가봐라 김주현 이사가 썼어요 썼어요 근데 김주현 이사는 정말 능력자거든요 당연히 자기는 100% 될 줄 알았대 한 명 뽑는데 당연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2등으로 뽑았었어요 제가 그때 뽑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김주현 이사가 그 이제 제가 채용 관련 영상에 대해서 말한 걸 보고 자기가 안 뽑힌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나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 어떻게 된다 원동력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럼 이제 이런 사람 안 뽑으면 안 돼서 근데 저희 회사 그때 월급 줄 돈이 없어왔고 그러면은 연봉 3천만 원에서 20시간만 일하는 정규직 말고 파트타임을 해서 1500만 원만 받고 일합시다 20시간만 일하고 실제로 딱 20시간만 일하고 그렇게 해서 영상 편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쉐릴 샌드버거라는 거리가 너무 멀죠 그쵸? 영상 편집이니까 전문 스페셜리스트로도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파트타임으로 근데 김주현 이사는 항상 퓨처셀프로 꿈꾸면서 살았어요 나는 잘 될 거야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니라 세 번째 아기를 출산을 할 때는 거기 출산하고 노트북 갖고 일을 했고요 그게 레이저 포커싱이에요 그 다음에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라 나는 남편분이 연봉이 꽤 높거든요 되게 좋은데 일하셔서 나는 남편보다 연봉이 높아질 거야 해서 지금 똑같거나 조금 높거나 그럴 거예요 뭐 근데 압도적 차이는 이제 조금만 몇 년만 지나도 이제 차이는 더 심해져요 연봉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150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다섯 배 넘게 봤죠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 편집은 거의 안 하고 영상팀을 맡아서는 하고는 있고 그 다음에 HR부터 그 다음에 회사 돌아가는 거 김재우의 영어회와 100은 김주현 이사님 없었으면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 포커스가 뭐야 하면서도 씽큐 다 참여하고 씽큐 그룹장하고 서평 써본 적도 없는데 진짜 미친듯이 쓰고 그게 여러분 레이저 포커싱이고요 그게 피처셀프로 살아가는 거고 그게 20시간 파트타임으로 살아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걸 항상 김주현 이사님은 진짜 저랑 동갑이거든요 저랑 동갑인데 만나면 좀 여동생 같아요 정말 우리 친하거든요 베프예요 베프 진짜 내 인생에서 가장 베프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면 저는 김주현 이사님 말할 거야 만나면 둘이 너무 재밌고 얘기하는데 내가 맨날 말했어요 쉐리 샌드버거 돼야 된다 한국의 쉐리 샌드버거 돼야 된다 이거를 진짜 김주현 이사님 나중에 만나면 물어보세요 제가 100번도 더 연기해서 제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저는 김주현 이사님의 퓨처셀프를 봤거든요 어? 이분은 되겠는데? 왜? 진정성, 깡, 끈기, 아이큐 다 높아요 다 돼요 진짜 그러니까 어떤 핵심 요소들 중에 낮은 게 없어요 진짜로 거기서 하나 끈기가 부족하거나 깡이 부족해도 CEO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CEO하려고 하면 무내력도 무내력은 여러분 IQ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무내력도 여러분 IQ 높다고 해도 김주현 이사님 책 읽기 전에는 서평 쓰면 형편없었어요 근데 서평 실력이 점점점 올라 기록이 다 남아있거든요 책 읽는 속도도 점점점 빨라져 IQ도 올라가는 거예요 뭐 무내력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진짜 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회사의 엄마죠 우리 회사의 엄마죠 진짜로 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너무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게 뭐예요? 김주현 이사는 여러분 김주현 이사한테 제가 맨날 말하는 게 뭔지 제가 카톡으로 선물 자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카톡에 다 남아있어요 그렇게 일하다가 가정 파탄나는 거 아니에요? 또 만나면 가정 파탄나면 안 되는데 근데 또 남편분이 정말로 훌륭한 분이세요 천생연분 진짜 천생연분 외조를 정말로 잘해주세요 외조를 천생연분 그러면서 옛날에는 밸런스를 못 잡아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밸런스 잡아갖고 제가 PT 받으라고 하고 걷는 걸로는 안 된다고 뛰어야 되고 PT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PT도 100만 원 주고 최근에 등록하고 왜 퓨처 셀프를 봤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레이저 포커스라는 게 김주현 이사가 대표적인 예예요 실력이 아무것도 몰랐다니까요 6년 전? 5년 전에 6년 됐을 거예요 우리에서 온 지 6년 전에는 편집만 할 줄 알고 들어왔어요 뭐 CEO 그런 거 관심도 없었고 이해해서 좋다니까 들어온 거예요 레이저 포커스가 뭐다? 정말로 독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김주현 이사는 저희가 독서를 좀 자제를 시킬 정도 왜? 일이 있으니까 왜? 이런 거는 잡아줘야 돼요 프라이오티가 세 번째인데 자꾸 이걸 2번으로 올리고 1번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거든요 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오리티 1번은 CEO로서의 임무거든요 왜냐하면 책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다음에 도움이 많이 되고 결국에는 이게 투자하고 있는 행위거든요 그것도 좋지만 우리 회사는 직원들한테 월급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빵꾸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1번은 업무 2번은 뭐뭐뭐 이제 3번은 독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무튼 참 진짜 김주현 이사님은 한국의 쉐리 샌드버그가 될 거고 결국에는 82년생 김주현이라는 책이 제가 나중에 나오기를 제가 안 쓰면 내가 써주려고 옆에서 10년 뒤에 아니면 뭐 5년 뒤에 10년 뒤? 10년 뒤 진짜 이거는 내가 좀 써주고 싶어요 얼마나 진짜 이 부분이 대단한가에 대해서 새아이의 엄마 아들 3명의 엄마가 정말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상 안 주면 내가 줄 거예요 제가 혼자서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레이저 포커싱의 핵심이잖아요 저도 여러분 저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부자라니까요 돈은 진짜 많아요 돈이요 제가 쓰는 소비도 별로 안 많아갖고 저는 자본소득으로만 하나도 살아갈 수가 있을 정도로 괜찮아요 근데 그럼 뭐가 아쉬워서 레이저 포커싱을 하겠어요 그게 제 인생의 핵심이 아니라서 제 퓨처 셀프는 나라의 보탬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한 에픽소드로 따로 뽑아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딸이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로 제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이게 문제인데 저출산 문제라는데 저는 제가 그 생각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미친놈 꼴값 떨고 있네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출산 문제 솔루션은 내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계속 그 생각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공부는 많이 할 수 있는데 돈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일단 캠페인 쌈 왜냐하면 문화를 조성해야 돼요 정말로 거의 프로파간다 수준으로 정말로 프로파간다 수준으로 가족의 행복에 대해서 진짜 살포해야 돼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회의주의와 염세주의와의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좀 기회되면 다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일단 회사가 잘 돼야 돼요 저는 레이저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잘 되냐면 제 몸이 건사해야 되잖아요 오늘부터 66챌린지가 시작이 됐어요 저 배드 헤비 반에 오늘 들어갔어요 저는 저는 근데 왜 들어갔냐 여러분 저는 다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제가 8년째 못 끊는 게 있어요 커피랑 설탕 이 두 개 합쳐지면 미쳐요 저는 카라멜 마키아 진짜 세상 제일 맛있어 씁쓸한데 달콤해 진짜 근데 저는 커피도 몸에 안 맞고 커피도 몸에 안 맞고 설탕은 몸에 안 좋잖아요 그쵸? 지금 오늘 벌써 바닐라라테 하나 때려야 되는데 안 먹을 생각하니까 슬퍼 오늘부터 안 하는데 제 의지가 안 되니까 환경 설정으로 끝을 보겠다는 거예요 저도 한다니까요 저도 저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레이저 포커싱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레이저 포커싱에 최고로 도움이 되는 건 뭐다? PDS 그 다음에 오르다 데이에 참여하시려면은 아까 여기 어디 갔지?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오르다 데이에 참여하시려면은 PDS 다이어리 1년형을 쓰셔야 됩니다 저는 그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 정도 행사 과금하면은 5만원에 과금해도 50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요청도 많았어요 추천 베이스다 보니까 무료 행사다 보니까 차라리 과금을 해라 그럼 자기는 갈 수 있다고 무조건 그런 메일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럼 진입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2대 1이 안 돼요 이 신청 경쟁률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막 10대 1 정도 된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더 큰 데서 저희가 이제 성균관대에서 700석짜리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대관료 더 많이 내고 2000석짜리 찾아보겠죠 저희도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근데 지금은 2대 1이 심지어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생각보다 안참의 법은 이 행사의 위력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딱 그거 있잖아요 이 PDS 다이어리 작년에 사신 다음에 방치해둔 분들 꽤 있어요 열심히 쓰다가 이제부터 다시 쓰면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다이어리 매력인 거예요 전세계 다이어리 사용자를 찾아보면은 거의 진짜 80%가 포기할 거거든요 저희는 진짜로 80%를 성공시키는 회사가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일단은 단일 다이어리 완주율로 봤을 때 그냥 저희가 전세계에서 1등일 거예요 그거는 뭐 뻔한 사실입니다 뻔한 사실 그 다음에 데일리 리포트를 써보는 게 중요하고 이걸 합쳐서 써보는 게 중요하다 레이저 포커싱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퓨처 셀프로 살아가는데 가장 완벽한 도구가 뭐다? PDS 다이어리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더 진정으로 퓨처 셀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싱큐온, 싱큐베이션 몇 기더라 제 기술은 까먹었는데 11월에는 그 오프라인 행사가 있어요 다 무료입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다 비싸요 대간도 하고 저희 스탭도 투입되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퓨처 셀프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희 이제 마진이 줄어드는 거죠 적자면 못해요 돈을 버니까 사회 공헌 차원에서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할 거고 퓨처 셀프 데이를 열 거라니까요 이거 겁나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그 전까지 이거는 좀 저희 이제 컨머스 팀이 해야 되는데 퓨처 셀프 옷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딱 입고 가고 그때 만약에 옷이 아닌데 7,800명이 퓨처 셀프 티셔츠 입고 있어 그때 막 짜리짜리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진짜로 퓨처 셀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